라이터는 실내등과 실내등으로 크게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은 4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비상등을 켜보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켰을때는 지금처럼 깜빡합니다 문을 열고 바깥에 가서 라이터에 어떤 전등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차를 쳐다보면은 앞에 그릴과 밑에 미등이 깜빡합니다 아웃사이드미러에도 전원이 들어오고요 후미에 찹복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터 모드에는 오프, 오토, 미등, 전조등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실수가 있구요 보시는 것처럼 전조등도 상향등으로 2개 나눠질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월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라이터 모드 중에 오토 모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뒤트랭크 후미에 있는 왼쪽에 램프의 스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것이 오늘의 주안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내등을 쭉 알아봤습니다 전조등과 후미등, 차폭등, 그리고 번호판 등까지 쭉 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내등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룸램프, 맵램프라고도 하는 실내등 앞에 두개가 있고 2열에 두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 기능에서 과연 램프가 언제 켜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리 및과 지하차도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했을때 램프가 오토 위치에 있을때는 과연 언제쯤 그 램프가 켜지는지를 보는것이 오늘의 테스트의 주안점입니다 방금 전에 다리를 지나왔는데 다리에서는 라이트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로 진입하니까 지금은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계기판의 중앙의 위쪽에 라이트가 들어온 것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밝은 쪽으로 나오니까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맵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실수가 있고 계기판에 스위치가 라이트가 들어온 것을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맵의 색상의 변화로 인해서 라이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하는것은 사실 오토모드 설정과는 상관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룸램프와 실내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등은 4개가 동시에 켜질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앞에 2개가 켜졌다 꺼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처럼 하나씩 앞에 전등을 켜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램프중에 오늘 테스트의 마지막 트렁크 전등입니다 하물칸 램프와 트렁크램프의 스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트렁크에서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없었습니다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하물칸 램프의 스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게이트가 열리면은 켜지고 닫히면은 꺼집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가 열려있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램프가 10분 후에 꺼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40분에서 50분 후에 꺼졌습니다 차박을 할 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오토기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더월뉴 투싼 1.6 터보 가슬린 4WD의 라이트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이트모드를 오토모드로 전환했을때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트렁크에 있는 램프의 스위치는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